아, 맞다! 기뉴! 게임만 해도 풀강 가능한데 너무 많이 들긴 하네요. 그래도 가차가 있어서 무료 게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? 근데 말달은 좀 심하긴 해요. 솔직히 이걸 안심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어. 감사합니다. 굴드를 좀 준비해야겠지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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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주 고상 게임 퓨링도 있다면서요? 어... 그거는 조용히 합시다 어...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... 그거는欲しい구나 아이고 누군가 죽였어 구성에 가야 될까? 구성에 가야 될까? 어... 새로운 기능이 찾았다 네 뭐라고요? 포라운 뭐요? 그건 좀 그런데 드래곤볼은 다 모았거든요 이제 기뉴 만들면 될 듯 다 설치를 좀 하고 어... 이거 못 구와나 저거? 이런 순 많아야 되는데 어... 안 돼? 도착했다 루니쿠무! 루니쿠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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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죽여야 되는데 아 근데 너무 너무 빨리 한 거 아닙니까? 우리 다 변신 없는데? 잠깐만 아 이거 너무 빨리 설치했어 안다달아 으흐랄랩 아 아 아 이제 안돌리셔도 돼요 돌리지마 아이 디콜을 해야되나 이거 놀지마 저거 가지고 계세요 아 제가 저거 먹으면 안 됐었는데 울리는게 아니라 제발 체인지 제발 체인지 제발 체인지 도전 체인지 체인지 제발 아니요 오오 디비 아세요 디비 체인지 하 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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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오, 네오, 네오또소님이! 여기 드래곤볼! 빨리 가서 소환해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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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죽어서 볼까? 난 죽어서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빨리 소환, 빨리! 시간이 없다! 따라! 과연, 기뉴가 나올 것인가? 나왔다, 기뉴!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ols스스破 ㅎ 기뉴가 나오긴 했는데 아 이거 어허허허 어 기뉴 이 포즈치한다 이거 특별 포즈거든요 그거 4렙 전용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.. 이거 성공인가요? 성공인가? 아니 난 일부러 카메라 볼려고 기댔는데 아 기뉴 필사기요? 아 필사기는 아마 풀파워 에너지파일거에요 기뉴도 체인지하면은 막 풀파워 에너지파로 바뀌잖아요 막 그렇게 될거에요 아 네트123님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땡큐베리 감사해요 아 5만원 이걸로 전기세 4분의 1 낼 수 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거 본사람 없을거야